적어도 말이야 적어도 말이지 그래 3리트 3리트 사일런트 용기를 3리트 귀여워 헐 게스레이 게임 와 이게 게임이냐 공포 꿀잠 에너지가 부족해 해시계 연막탄 자리 꺾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배군들을 더 생산하십시오 아니 뭐 체력이 17이야 퇴력 공격력 만 랩이 내드리네 퇴력 공격력 만 랩이 내드리네 똥 공격 똥 공격 기타 귀찌피 나만 생각해도 망했다 연막탄성했다 탈수하겠다 꼬데의 차 세트 사망각 사망각 섰는데 사망각 섰는데 아니다 아니다 길가기는 몸풀기 정밀 와 정밀 정말 사기다 런 런 타일 런 타일 런 신중 건무 먼저 쓰는 게 낫겠다 그래도 잡네 Shit 건무 이것만 proporление 체력은 잡겠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능지 떡 Belo 능지 처참 박무뜨면 잡을 수 있나? 컷 역시 킹창 이거 뉴스는 바로 뒤졌네 아 примерно 아따라날린조 대박 망한 것 같아요 파격수비 10장 그대로 있고 허우카드가 안 돕고 그나마 표창이 있는게 장점인데 올림 표창 표, 두더, 창 표창은 신이야 아 진짜 표창 아니었으면 이미 육강령 선에서 정리됐다 쓰레기 이벤트 이... 이... 내 300원 못준다 단판부터 보자 요살 이러면 서순인데 작은 사일런트 매운맛을 보여주마 폭풍사일 홍사일이 간다 라면 내놔 자리걸기 플러스 악얼뿔 악얼뿔 독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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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알알 독알알 독알 독알 너무 비싼데 태양계가 났을 듯 달출구 탈출구 탈출구 착도 대비 파워가 좀 떴으면 좋았을텐데 발놀림 같은거 너무 아쉽다 완벽해 와 23배 꿀밤 시계마저네 약화만 좀 빨리 나왔으면 이거보다는 훨씬 덜 맞았는데 제비뿔 으아아아 어 망경 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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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병법서 똥 여굴로 없게 쓰냐 또 부림 아 예 아 씨 제굴 재생 칼집 공포 언제 나옴 잉크병 강화된거 한번 나올 만하지 않았나 배불머리 사라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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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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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는 신이야 룬 피라미드 대외하는 엿 대외하는 엿 아 건물 다 빠졌다 미친 트레이 게임 건물 또 나옴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오직 건물 그만 나와 그만 이 사일런트가 강함이 뭔지 알까요 와도자 위에 뜨는거 저거 격겜 콤보표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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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게 낫겠지 왜 mill 펜트 기존인데 이야 오 오 타격 다잡혔다 개던다 그루 갓겐 슬더스 근전 내놔 밖에 비좀 많이 오네 이제 아 이 귀집기 나올거였으면 형상 안 썼지 형상 썼어 시동설로 나옴 어두인형 개쎄졌네 이러면 몸부림 들고 가는게 낫겠는데 갑자기 풀감 캐틀벨 이생충 한발이 몰고 갈까 동료가 더라 동료가 더라 내게 힘이 되주는 이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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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팀 5 강한 녀석 몸풀기용 포션 건물뿌리냐 귀집비냐 수비는 유령의 영상으로 한다. 추냅해 그냥 왓처식으로 해 아니 공포 나오는거 봐 왓처식 수비 죽은 적은 공격을 못한다는 아주 심플한 대답 이게 업가 헨드 28댐 파격스냐 환영살인마 앱도 마무리가 진짜 마무리를 하는 영영영 영영영 아니 더주 개잘 잡히네 아니 더주 개잘 잡히네 희귀 유물 내놔 이슈 9분의 1이 져주면 두 턴에 한 장씩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파워 카드 주는데 안 나오네 쓰레기 시대 정밀 한 장 뜬 게 다였는데 상점에 파워는 뭐 100% 뜨는 거고 파워 안주는 게 억가시들 아 쓸걸 안 써도 잡았네 혹시 왜 이렇게 세지 아 마무리 안 나오나 그런 건 없다 마무리 이미 썼나 아 여기 있네 이걸 죽여 살려 사형 어쩔 단독 저 창의 강력함을 아시겠습니까 휴먼 캐릭터 이름이 표창이고 캐릭터가 사일런트 아니 유물이 사일런트 알롤림 드디어 뜨긴 했는데 알롤림 써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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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은거 기가 막혔다 벗어냈다 잡은 유령의 영상 밖에 없다 유일신 유령의 영상 영상에 복보 쓰는게 맞겠죠 어차피 못막을거 아니야 근데 안성에 복되지 않을까 반성에 복되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야. 마무리 들어간다. 입 벌려. 공포시 피는 거 좀 그런데. 어차피 써도 씹힌다 메시지 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동딜 샌다 이제. 맞서 싸워. 우회는 없다. 미친. 거무드 장만 줘봐. 소커 펀치. 빡. 야. 으악. 아임 사일런트. 저주. 대개 저주가 다섯 장 있습니다. 알겠는가. 저주 받은 칼날. 사일런트를. 아임 사일러. 아임 사일러. 아임 사일러. 아임 사일러. 육앱. dispon. ,